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재판과 별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. 내년 총선 전까지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이 대표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 김하혜 기자입니다.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재판과 위증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다른 피고인 김 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을 고려하면 불리의 심리에도 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 대표 측의 방어권 보장 주장보다는 사건 구조가 다르고 다른 피고인도 있다는 검찰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. 다만 재판은 현 재판부에서 하겠다며 2차 공준일은 다음 달 11일로 잡았습니다. 이 대표는 변호사 때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지만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에 재판을 넘겨줬습니다.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. 이후 자신의 검사 사칭 공선법 재판에서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게 위증교사 혐의입니다. 당장 이 대표는 다음 달부터 최대 주 3회 법원에 나올 수 있어 대표직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위증교사 사건이 단순하고 법원도 영장심사 결과에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고 검찰이 녹취까지 확보한 만큼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. 형법상 위증 위증교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정치 생명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.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.